잘 해 오셨기 때문에 좀 성의를 보여 드리고 싶고 어 일단은 금속 부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맨들맨들 했거든요 원래 자 이렇게 가려져 있었지만 이걸 걷어낸 거고 맨들맨들 하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갑옷의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쵸 너무 미끌미끌 거릴 것 같기도 하고 아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건데 뭐냐면 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요거 보시면 요 느낌이 아 보시면 요 느낌이 여기로 가 있죠 아 금속의 강 광택을 정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광택이 얼마나 밝은가 얼마나 넓은가 무슨 색으로 나오는가 경계가 어떻게 처리 되었는가 요 4가지를 신경 쓰셔야 되구요 금속 이 갑옷의 금속 같은 경우 뭐 알루미늄 알루미늄 나고 그런 것들하고도 비슷한데 경계가 생각보다 또렷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요거는 재질마다 경계가 엄청 부드러운 친구들도 있고 갑옷들은 조금 더 요런 식으로 맨들맨들한 모습을 띄고 있구요 이 친구는 아까도 얘기했죠 맨들맨들한 갑옷과 조금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갑옷들은 달라요 오래된 갑옷들은 얘는 상대적으로 맨들맨들해요 그래서 브러쉬도 맨들맨들하고 경계 부분도 생각보다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면들이 어 되게 곱죠 근데 위에 있는 친구를 보면 약간 좀 울어 있어요 잘 보면 울퉁불퉁 하죠 재질들이 그리고 하이라이트도 보면은 부드럽게 동그랗게 안되어있고 얘는 보면은 동그랗게 되어있지만 얘는 동그랗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울어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갑옷에서 차이가 난다 라는 거예요 아래 친구가 조금 더 어 귀한 집 자식 같고 위에 있는 친구는 조금 더 빈민가 자식 같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이제 위에 것들을 아래 것들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들을 조금 더 보여드렸고 가까이서 보면 투박합니다 저도 꼼꼼하게 그리진 않아서 멀리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경계들 경계 처리한 것들 한번 더 보여드릴께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 땡겼을 때 이제 금속 느낌이 조금 더 나게 되죠 네 요것들을 그리실 때 여러분들 이제 플로우 값이란 걸 알려드릴게요 포토샵 클리트에도 있나요 플로우 값이 어쨌거나 이거는 뭐 브러쉬 설정에서 플로우 값하고 같은 것들이 이제 바꾸실 수 있을 텐데 플로우 값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자 포토샵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은 오파시티 불투명도입니다 불투명도고 오른쪽은 플로우 값 한글로 뭐라는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오파시티는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브러쉬가 오파시티를 20%로 내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30%면 이렇게 나오고 50%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불투명도예요 이게 오파시티고 플로우 값은 뭐냐면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플로우 값 100%면요 100%면 그냥 이렇게 나오고요 불투명도도 조절해서 보여드릴게요 50% 불투명도 그리고 플로우 값이 30%면 이렇게 나옵니다 20%면 이렇게 나오고요 10%면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다다다다다다다다 찍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오파시티를 낮춘 것과 플로우 값을 낮춘 것은 굉장히 다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른 브러쉬도 사용이 가능한데 브러쉬마다 안 먹히는 브러쉬도 있으니까 염두해 두시고요 뭐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브러쉬가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애초에 약간 플로우 값이 먹힌 듯한 느낌을 좀 가진 브러쉬인데 한번 그어볼게요 쭉 그으면은 이게 100% 오파시티 50% 먹이면 이게 오파시티 아이고 아이고 오파시티만 50% 먹이면 이게 오파시티 50% 그리고 여기서 플로우 값을 30%로 깎으면 요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투박하고 터치감이 느껴지는 그림들을 그리고 싶다면 이 플로우 값에 집중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도 플로우 값을 먹여서 터치를 한 거고요 지금 요 브러쉬로 이거는 지금 그냥 기본 브러쉬로 한 건데 요 브러쉬로 플로우 값을 좀 많이 낮춰서 20%까지 낮춰서 터치를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투박투박한 터치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게 되는 거죠 제가 그냥 좋아하는 브러쉬인데 그래서 아까 보셨죠 여기 보시면 이제 울퉁불퉁한 표현들 우리도 이제 저런 것들을 하려면 둥글게 해서 살살살살 부드럽게 빼낸 요런 방식이 아니라 요런 방식이 아니라 여기서 좀 더 울퉁불퉁한 터치들을 계속 계속 넣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넣어보시면은 점점 점점 울퉁불퉁해집니다 울퉁불퉁 울퉁불퉁 좀 작은 터치도 한 번 더 넣어보시고 그럼 점점 울퉁불퉁해지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더 이 금속 특유의 찌그러짐 울그러짐이 더 표현이 잘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다시 기본 브러쉬로 돌아와서 기본 브러쉬로 돌아와서 얘네들은 지우고 얘도 지우고 보시면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이라이트는 하얀 것 같지만 그 옆에 옆에 조금 더 맑고 선명한 어떤 특정 색들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요런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림을 그릴 때 여기도 지금 오렌지 제가 좀 해뒀는데 요런 느낌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도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냥 무작정 하얀 때 빡 찍지 마시고 주변에 채도가 나온다 이런 채도가 나와있는 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채도가 빠진 밝은 색이 등장하게 되면 더 선명 더 선명 더 선명 더 선명 더 선명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